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부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1월 마지막 주 됐습니다. 이번 주에 2월로 들어가는데 올해 1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요. 안 좋은 상황이 기존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1월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장중의 등락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다우가 0.65, 나스닥이 0.9, S&P500이 1%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한 것은 장중에 매물이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그냥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데 시가총회 상위의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인텔이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운은 강부압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36, S&P500이 마이너스 0.07. 인텔이 마이너스 12%인데 또 하락폭을 보면 또 의외죠. 보면 미국 시장이 보면 저도 인텔 하락하는 걸 보면서 토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미국 시장을 봤더니 다른 데도 이렇게 빠진 게 별로 없고요. 인텔의 개별 지구, 인텔의 지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다른 데들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매물 좀 막고 그랬으면 아마 지수 하락폭이 좀 컸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쪽으로 또 올라와주고 그래서 상당히 견주한 그런 흐름을 지난 내내 보였고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종목별, 섹터별 등락 자비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테슬라가 13.6% 하락했고요. 인텔이 9.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18% 상승됐어요. 아주 극명하게 지금 종목별로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OTT는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 디즈니, 애플 이런 거. 한참 나올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사가 크니까. 그런데 보니까 모르겠어. 넷플. 이번 주 넷플 뭐 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확실히 OTT 같은 거는 최상위 1위 기업이자 하여튼 거의 절반 이상 먹는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또 그런데 또 이제 시간이 질러봐야겠죠. 그 부분도 항상 보면 경쟁이 초기에는 그런데 또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가 나오면서 또 입소문을 타고 그런 거니까. 이쪽은 바람이 너무 잘 드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는 양호한 경기 주표가 나왔습니다. 4분기 GDP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PMI 지표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견주했지만 상중에 등락이 있었던 이유는 유가가 78달러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환율과 국제 수익률이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호적인 지표는 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 미국은 매물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 종목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시종 상위에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증시부양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해와 항생이 급반등을 했고 위아나가 속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일시적이었습니다. 위아나는 주관으로 볼 때 상해가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3.8%, 종가가 플러스 2.7%, 주관으로 보면 굉장히 급반등한 거고요. 항생 지수가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3.3%, 그리고 종가가 플러스 4.2%, 그러니까 7.5%가 저점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시장에서 침몰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플러스 0.24, 3주 연속 하락 후에 가까스로 플러스 전환했다고 그러는데 0.24예요, 0.24. 그냥 십자형 정도, 보아권으로 주관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0.64%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플러스 0.3, 코스닥이 플러스 1.64, 2478포인트 코스피가 끝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 고점이 코스피가 1.31%였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종가 0.3%로 끝났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또 매물을 올라오니까 맞았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장에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되게 의아해했던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봤던 게 있어요. 질문을 많이 했던 게 목요일 날 있잖아요. 목요일 날은 미국이 나스닥이나 아니면 필라피아 반도체 지수나 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중국 항생 지수와 그리고 상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만 지수도 상승을 했어요. 우리만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만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에 미국의 인텔이 아프게 나오고 그리고 테슬라가 그날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우리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금요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날. 2차전지 많이 올랐어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테슬라 급락 후에 2차전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오른 것은 HLB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강세를 이끌었는데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이 무슨 청개구리냐. 전 세계가 다 좋을 때 혼자 거꾸로 가다가 또 그날은 또 금요일 날은 전 세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폭락해서. 네. 체설을 폭락하고. 그런데 그날 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2차전지의 쏠림 현상의 후폭폭을 상당히 맡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합니다. 즉 금요일 날 2차전지가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반등을 했고 코스피도 이만큼이라도 어떻든 반등을 한 부분이 이게 전체 우리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섹터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닌 굉장히 급락한 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갔다. 이 정도의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일반적으로 금리와 한율 또는 해외 시장, 글로벌 주요 지수 이런 것들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가지 않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1월에 많이 보였고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깔리다,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올 들어서 우리 시장에 유독 우리 시장만 약한 것은 사실 주도주였던 2차전지의 반납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원인이 많죠. 네. 섹터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보니까 반대로 다 약한데 우리는 2차전지에 오르면서 거꾸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외국 현상이 상당히 있었고 그렇게 해소되는 과정이 또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첫 3주간 계속 하락을 했고요. 하락하는 동안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지난주에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외군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약 5조 순 매수하다가 지난주에 1조 이상 팔아서 3조 8천억 정도가 순 매수예요. 개인들이. 외국인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1월 전체적으로 지난주 한 1조 샀고요. 1월 전체적으로는 2조 8천억 정도 순 매수입니다. 누가 팔았냐? 개인들이, 기관이 6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전부 다 기관이 판 거예요. 그런데 금액 투자가 많고요. 그리고 기관들을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연기금이 1조 이상을 팔았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의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관들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은 연말에 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연초에 연기금 리밸런싱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1조 이상의 연기금이 좀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연기금이 연초에 이렇게 팔아야 되는 시점이냐. 꼭 그래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얘기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의 자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한 주를 좀 보냈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요. 좀 황당하다. 애매하다.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뭔가 좀 디커플링되고 왜곡된 수급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에 우리 처해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도대체 왜 이러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한 주였고. 이번 1월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의 비전 프로 그리고 세말투만 방황 관련해서 그쪽 관련된 마들은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FMC 회의 있죠. FMC 회의 이번에 뭐 당연히 대부분 동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3월에 금리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이라도 주느냐. 관심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큐티. 양쪽 긴축한 것을 규모를 줄일 거냐. 어느 시점에 좀 줄여나갈 거냐.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금통위 의사록이 있고요. 이번 주에는 FMC 회의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2월 1일 날 그리고 애플, 아마존, 보잉, 삼성 SDA, 퀄컴, AMD,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해요. 여기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섹터가 영향을 받고요. 전체 지수도 영향을 받습니다. FMC 회의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실적 발표하면서 따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주요 일정을 밑에 3줄만 적어왔는데요. 2월에 아주 특이한 일정이 없습니다. FMC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설 연휴에 들어가고 중국도 춘절 연휴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화학을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일정 구간의 기간을 지나가야 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나. 지금 어떤 걸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내 시장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AI 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거침없는 증시라고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올라가니까 그런 표현을 쓰죠. 거품 얘기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AI 거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시장이 약해요. 우리 한국 시장이 반도체나 IT 쪽이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히려 반대로 디커플링이 아니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모습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 좋은데 우리 시장 못 가서 전 세계 또 조정 구간에 우리 시장이 갈 수 있을까? 우리 시장도 조정 보이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이번 다음 주 지나면 다음 주 말만 되더라도 아마도 이제 설분위기 설분위기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로 하면 설분위가 막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심리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에서 수급도 약화되었고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이 기간은 그냥 지나가야 된다라는 보수석 시장 대응이 좀 어떨까? 아마 전체적인 심리가 좀 그런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을 하는 게 어떤가. 이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국제 수익률이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등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PC가 2.9%로 예상이 3%고 전월이 3.2%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국제 수익률이 시간의 문제이지 하락하는 쪽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연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가운데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지난주에 보니까 계속 매물을 맞더라고요. 그런 매물을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종목별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기업들, 애플이나 이런 실적 발표하잖아요. 이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섹터별로 따로 움직인다. 그 정도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주식 대여 전면 금지 로이터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증시부양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왔었죠. 거기에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실제로 확실하게 발표된 거는 2월부터 시작되는 지준율 인하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증감회라고 부르죠.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주식의 대여를 오늘부터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국매도 금지인가? 그렇죠. 주식은 빌려주지 말라는 거니까 국매도 금지. 빌리는 이유는 갖다 패려고 빌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입했구만. 이것도 국매도 금지처럼 가는군요. 그것까지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한적으로 좀 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협력업체와 공급단가 재협상할 것이라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테슬라 실적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떨어져서 나왔잖아요. 특히 마진율이 떨어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럴 때 나쁜 단가 인하 요구를 좀 하잖아요. 대형사들이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CATL이 반값 배터리 공급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리 배터리 업계 수익성이 좀 우려되지 않을까 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최소 보증 물량 계약이라고 그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물량을 우리랑 무조건 사줄게.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마진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랬는데 보증 물량을 최소화 또는 보증 물량 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좀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전체적으로 쭉 보면 우리 2차전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우리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작년에 여름 되면서 저점이 언제냐. 아니다. 속았다. 저점이 또 언제냐. 이런 식으로 한 번 또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좋아지는 게 보이면서 좀 더 올라왔고 반도체 소부장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200, 300% 나는 게 많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자가 더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전체 시장의 역량이거든요. 하이닉스도 다 올랐어요. 그런데 전체 소부장들은 어떻든 특히 DDR5에 있는 장비업체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단기간에 오늘 당장, 일주일에 당장 이런 부분이지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흐름을 타고 왔듯이 이 2차전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작년서부터 올해 좋지 않다. 올해 자동차들, 경기 둔화도 있지만 자동차들의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고 그래서 가격 인한해서 팔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는 좀 고생하지 않겠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악재가 나와서 이렇다. 2차전지가 언제 올라가. 너무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 섹터이잖아요. 그런데 어떻든지 얘들도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와서 때려진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전기차의 인프라를 구축시킬 거고 또 다시 어느 순간에 또 좋아지는 순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이클 중에 지금 있는 거라고 보시면서 2차전지를 바라보는 게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2차전지에 대해서 또 예전에 반도체처럼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내려가냐, 이게 언제 가냐 이런 답답함을 좀 많이들 토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이클링으로 좀 보시면서 조금 더 길게 버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계속 안 좋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안 좋냐라고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번에 급락을 했을 때 이 뉴스가 동시에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주말에 많이 나와서 다시 가져와 봤는데 중국의 정부 시설에 테슬라 출입 금지 있잖아요. 매중간 지금 서로 둘 싸움을 하면서 그리고 또는 경쟁을 하면서 자동차량 그리고 녹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중국 안보의 우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일부 지역의 도로도 주행을 금지한다, 제한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경쟁들, 싸움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리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난주 시험 말씀드리면서 지금 PC 지표가 2.9까지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 뉴스에 딱 저 뉴스가 연중 금리나 프렐류드, 이게 뭐죠? 3월에 전주곡이 나올 거다 이런 타이틀 기사로 3월에 예고편 이런 게 나올 거다 내리지는 않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3월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3월에 한다는 거죠? 마치 컷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미국 월급에서는 아직도 50% 이상 3월에 3월에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 아니야?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 아까 뉴스 전해주시던데 미국 정부에서 조만간 칩 제조사에 보조금 지급한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3월에 바이든 국전연설 전에 지원 대상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텔, TSMC, 삼성, 마이크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뉴스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비전 프로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MR 기능 마이크로소프트 메시를 출시했고요. 삼성도 SR 기능이 6월 출시하고 엘전자는 메타와 공동으로 MR 기기 출시하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고 있는 종목들이 그냥 테마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은 계속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뉴욕주에 도조 설치를 해서 이게 지금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5억 달러죠. 5억 달러 정도 투자할 것이라는 머스크의 X에 올려놨어요. 지난번에 3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이번에 다시 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머스크는 AI 경쟁력을 가지려면 매년 수십억 달러 투자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X에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도조라는 게 일종의 AI 슈퍼컴퓨터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뉴욕주에 설치한다는 게 서버, 센터 같은 걸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이십니다. 5천억 원.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8번, 9번은 약간 그냥 직접적인 시장의 뉴스는 아니고요. 다른 뉴스를 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애플 비전 프로가 사전 판매가 이번에 많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재판매 목적 구매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이 그걸 하지 못하기 위해서 애플 아이디와 페이스, 얼굴 아이디 등록을 하게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매가 많이 돼서 지금 이베이 등 이런 재판매로 다시 올라오는 리세일링 가격이 약 9천 달러에 올라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9천 달러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능이나 아니면 효율성 이런 것보다도 좀 이런 것 같아요. 처음다운 제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대로 또 사지. 9천 달러 올랐어요. 아이폰도 그렇긴 했어요. 네, 아이폰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이폰 처음에 500불이었을 때 600불에 팔렸어요. 아, 그래요? 대개 그, 혹시 대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애니콜, 처음 이름 뭐였죠? 무전기처럼 생긴 거. 모토로라? 휴대폰 처음에 나온 거. 아, 우리나라 거 삼성 거. 우리나라 거요? 네. 스탑팩? 되게 큰 거 있어요. 애니콜 전일 것 같던데, 그거는. 큰 거 있거든요. 그거 되게 비싸게 사줍니다. 저희도 하나 있는데. 그렇듯이. 옴니아냐, 옴니아. 그렇듯이. 옴니아는 스마트폰 중에 처음 나온 애고 그 전에 이제 아마 휴대폰 중에 옛날 별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 이름이 뭐 있는데. 그거 모토로라인데. 모토로라 있죠? 아니요, 아니요. 삼성 거 있습니다. 삼성 거.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만든.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기억보다도 제 뉴스을 보면서. 이런 건 사놓고 한 10년 기다리는군요. 그러니까 희소성을 보면서. 첫 번째 거다?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런 노스가 있고요. 여러분, 걸리버는 현대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PCS. 제가 또 그 역사는 잘 알고 있죠. 댓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A100? 아닙니다. 핵틱은 그 옴니아 나올 때 고른 거였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걸리버 옴니아 아니고 울트라노트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입니다. LCC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 국내 여객수가 코로나 이전의 97% 수준. 거의 다 회복했다고 합니다. 작년 여객자 수가 2,419만 명인데 대형 항공사가 2,300만 명으로 집계 이후에 사장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 항공사가 좀 주춤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장거리 노선이 아직 67%뿐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LCC 위주로 지금 성장을 많이 했고요. LCC 중에서 일본 노선이 약 1,900만 명. 거기 돈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일본 노선이. 황금노선, 황금노선. 그래서 지금 진웨어 같은 경우에는 1조를 넘었다고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지금 몇천억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CC 기업들이 원래 코로나 전에 중장거리도 많이 갔었거든요. 중장거리를 좀 멈추고 가까운 데만 지금 해서 이러고 있다가 좀 회복이 되면서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어프레미아를 샘플로 그냥 가져왔는데요. 중장거리 많이 하죠, 저기. 이게 지금 하이브리디라고 해서 중장거리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형사에는 가격을 대형사보다 싸게 하고 LCC보다는 노선이나 편의점으로. 이 에어프레미아의 좌석은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해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있어요.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식 이코노미보다는 조금 넓은. 넓고 비즈니스보다는 아닌. 비즈니스하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준비지니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거 따로 돈을 많이 받거든요. 다른 노선들은. 에어프레미아는 전자석이 그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이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석이 있는 비행기가 있고 섞여 있는 비행기가. 또 많이 타보셨으니까. 비행기 쪽은 거의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2021년도에 설립을 해서 흑자 내리는 건 몇 년 걸리겠다고 그랬는데 곧바로 이게 작년에 흑자가 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가져오면서 LCC 수준 회복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뉴스 보면서 제가 재밌게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항공사들 좌석이 정말 정말 좁잖아요. 그런데 에어프레미아의 성공을 보면 그리고 이 마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정말 돈 벌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좁혔다면 에어프레미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수준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CC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준이 회복이 되고 저도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한국군 끌을 때 싼 거 이렇게 끄으니까 저가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게 돼서 이거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고 봤거든. 주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한번 이런 게 이슈가 딱 되잖아요. 여행, 항공 이런 애들은 한 번 팍 올릴 때 팍 올랐다가 또 한동안 쉬고 이런 흐름을 좀 보여요. 그래서 주가 움직이면 좀 특징을 따로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 벽돌포는 모델명은 듣지 않게 낸 것 같습니다. SH100인데 옛날에는 SCH, SPH에 갖고 PCS는 SPH로 가고 또 셀폰은 그냥 SCH로 가고 011, 017은 SCH로 가고 011, 018, 019은 SPH로 갔거든요. 이건 제가 전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SH, 삼성 아마 핸드폰은 그런 거 약재할 거예요. 그래서 SH100이 삼성이 처음 거의 만든 벽돌폰. 그거 맞습니다. 이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거요? 그렇지.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컸나? 이게 이제 90년에 만든 거거든요. 거의 뭐 이게 최초라고 봐야죠, 삼성에서는. 저는 이런 핸드폰은 언제부터 썼어요? 저요? 98년. 그러니까. 난 93년부터 샀잖아. 핸드폰을? 그럼. 그때는 진짜 그거 아니에요? 모토롤라? 아니, 이거 있었어. 삼성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입찰용, 입찰용. 입찰용? 어. 회사에서. 유한한 거? 내가 입찰 담당이었거든. 유선으로 안 하고 이걸? 그럼.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은행 입찰 딱 가면 나만 딱 들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공중전화 가는데 줄을 서시오. 쫙 줄 세워가지고 그걸로 영업했잖아. 과장님 이거 한번 쓰시고 아. 그래요? 오판 하나 주세요. 아. 그러게 또 있었습니다. 찰령. 이야. 옛날 추억. 새록새록 또. 아유. 또 추억 꺼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박병장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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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